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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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다행히 I'm about to K-ya C'm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elt your body Everybody say 굿모닝 에버바디 암 딱트 케이야 오늘 4월 8일 또 새롭게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굿모닝 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화이팅 하면서 이번 한주도 우리 잘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주 아 옵션 만기일 입니다 변동성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먼저 어 해외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15% 금요일날 추가 상승 했구요 나스닥 0.55% 상승 마감 반도체 지수 0.80 상승 독일 0.18 상승 상해종합도 0.94% 상승 니케이 0.38 상승 자 전세계가 훈풍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자 제조업 지수 지표라든지 미국 중국에서 지표도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구요 미국 국채금리 장단 금리의 역전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경기 도나 우려 리세션 이라 그러죠 그 우려가 단발성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1.7% 가깝게 하락했던 큰 음봉 이후에 그냥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일단 아 제가 예측한 부분이 맞았구요 그래서 어 유럽 간에는 어 브렉시트 브렉시트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 있는데 아 나중에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영국도 당사자 국인 영국도 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 아 브렉시트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 그 부분이 최대 이슈지 않느냐 그 부분이 거의 종료에 가깝게 이제 마무리 돼간다고 어 뉴스를 봤거든요 그쪽에서 아 타결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아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아 양국의 대표 협상단들이 아 양국을 오가면서 협상 하고 있는데 진전이 제법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반응을 하고 있구요 어 이번 주에 아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fomc 아 회의록 아 공개가 또 되구요 ecb 통화정책 아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양대에 미국과 유럽에 큰 아 중요한 통화 내지는 경제정책 결정하는 아 기관에서 회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또 조금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봐서는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닝 시즌 지금 아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아 실적 악화될 거다 미리 아 예고했고 실적 발표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동시효과 1.28% 삼성전자 상승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 그냥 흘러 흘러가는 이야기 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 분석을 하긴 하되 너무 기본적 분석보다는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물론 시장에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정확도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 악화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실적 호조 발표 위에 7%씩 빠지는 것 이런 것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에 더 치중하겠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잘 판단해 보시고 양쪽 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 분석도 적당히 하고 차트의 흐름에 더 집중하는 게 땅근 속일 수 있어도 차트는 속이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주 또 4월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트 하노이 그러니까 북미회담 결렬로 인한 북미 맞죠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어떻게 또 잘 수습해 내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데요 만약에 북미 간 또는 남북 간에 어떤 좋은 또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 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상황을 봐도 정거점도 돌파했고요 유럽도 강하게 랠리하고 있고 상해는 그냥 끝내주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없고 업종 대표주 위주 그리고 시장에서 매수세 유입되는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조금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님 반갑습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시장 0.26% 추가 상승해서 마감했거든요 외국인 1816개약 매수하고 이번주 옵션 만기일인데요 콜옵션 14% 상승 푸드옵션 22% 하락 자 점점점점 외과에 있는 것들은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폭 심해질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더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스피 지수 지금 20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고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데 쉬어간다기보다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추가 상승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제가 보기에 잠깐만요 동시효과 고스피 0.3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호한 것이죠 그래서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이제 240일 하나 남았거든요 양대시장 그래서 여기를 뚫을 때 기관외국인 지금 최근에 6거래일 하루 빼고 6거래일 가깝게 지금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로 집중되고 있죠 그것은 당연하겠죠 시장의 규모가 코스피가 훨씬 크니까 시장을 땡겨야 되겠다 싶을 때는 코스피 위주로 들어오는 건 당연합니다 코스닥도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닥이 훨씬 규모가 작죠 매도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197 내지는 2,200 정도만 잘 지켜낸다면 그죠 그리고 주말방송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말 여러분들 방송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일주일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될 겁니다 저는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참여가 부진하고 방송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집니까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만큼 상승폭에 여기 20일 60일까지 정도 라인이 2170 정도 라인이 절반 정도의 라인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밀려도 20일 60일 올라올 거거든요 20일 60일에 지지만 받는다면 큰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로 강하게 간다면 더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이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운봉으로 떨어지면 좋지 않지만 적절히 조금 순고력이 나온다 해서 무리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양호한 상황이다 만약에 조금 추춤거려도 외국인이 기관이 대량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순고력이 정도니까 그것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단기 박스권 하단에서 720 여기 라인을 깨는 듯 하다가 대번 들어 올리면서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43 라인 정도만 잘 지지한다면 마찬가지로 241 터치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길게 보면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하게 왔거든요 여기 구간만 좀 강하게 밀렸는데 여기 61 만약에 깨지더라도 60일 여기를 지지한다면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조금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 상황하고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여기 여기 그죠 툼 깨지더라도 60일 인금만 깨지 않는다면 여기 라인은 비슷하다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라인을 조금 진폭이 크게 밀렸습니다만 그죠 60일 여기가 탄탄하게 바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체크 잠깐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포트폴리오 체크하기 전에 큰 전광판 한번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39% 상승입니다 대단해요 안 죽는다 했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 시장 올라가야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데리고 간다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간다 그랬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IT 전기전자 쪽이 주도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IT 쪽으로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폴더블폰 폰 부품 이쪽으로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괜찮아 보이고요 중국 소비관련 면세점 화장품관련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약법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송 엔터 쪽으로도 어 괜찮아 보이고요 게임 조선 자 골고루 양호한 상황으로 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룸 삼행제도 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현대건설 기관외국인 관심있어요 쌍거리 이틀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그냥 싹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6만원 이상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5만7천원권까지 첫번째 저항권인 5만5천원에서 잠깐 수돗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하게 돌파한다면 5만7천원권도 가능하고 어 한미간의 어떤 회담 결과라든지 북한에서 또 그날 행사 있다고 그럽니다 어떠한 아 한미간의 어떠한 발표에 대한 화답에 제스처가 나온다면 충분히 여기 상단으로 여기를 돌파하고 상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주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던지진 않겠습니다 사항 볼 거에요 솔라모님도 반갑고요 자 커피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모레퍼스픽 제가 주력으로 주력은 아닙니다만 이거 아모레퍼스픽 우리도 포트폴리오로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 30% 정도 20%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적당히 들고 가고 있거든요 아 화장품주 괜찮아요 그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양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여기 상단 부위 정고점 부위 그리고 볼린지 밴드 상단 여기를 얼마나 잘 뚫느냐가 관건인데 확장했죠 수축기간이 잡업 됐습니다 기간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치가 그렇다면 한번 위로 돌파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볼린지 밴드의 성격이 그래요 저항 지지 역할하다가 뚫으면 그쪽 방향을 쭉 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그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뚫고 나면 상대적으로 별로 상승한 부분 없기 때문에 23만원 한 4천원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외국인 계속 매수 들어옵니다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기간에 쌍거리 들어왔어요 수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더 끌고 가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방송 열심히 들으시니까 그죠 다만 여기 18만원권 강하게 깬다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밑으로 강하게 깨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뚝이 조금 지지부지네요 이것이 강하게 조금 돌파 됐으면 더 좋았는데 조금 밀렸는데요 상대적으로 여기 있죠 하단에 음식료 개통이 먼저 오른 상황이 좀 있어서 휘청휘청하는데 오뚝이는 오른거도 없는데 같이 좀 밀렸어요 그러나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패되게 쳤어 미용기관 아이참 라면 뭐 먹는지 몰라 일어놓고 오뚝이 패놓고 점심때 진라면 먹는겁니까 하하하 그래서 조금만 반등하면 아 뿌러수건이니까 물이 없어요 여기만 안깨면 70 한 38,000원 여기 밑으로만 안깨면 별 물이 없는데 시장상은 나쁘지 않는데 밑으로 추가로 깨기보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력이다 여기 부위만 받아 그렇거든요 깨져야 되는데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계속 행보하다가 여기 장대가 푹 깨지면 밑으로 까져야 되는데 대부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외국인인 것 같은데 사 들어가는 세력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반등하면 이게 주가가 좀 모양이 시원찮기 때문에 반등하면 이것은 차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한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등만 하면 바로 플러스거든요 그리고 같은 섹터에 있는 농심으로 교체매매 할 겁니다 농심 들어갔어요 61권에 지지권이기 때문에 잘 가던 놈 급락하면 단기 급락이잖아요 스트레이트 빠졌잖아요 반등 한번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30만원권 정도 노려봅니다 그리고 던지고 다시 눌려주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사고 사고 팔고 이거는 할 거예요 이것도 뭐 외국인에 관심이 있으니까 최근에 기관이 음식률 많이 던졌어 아마 저점 부위에서 사서 좀 차익 실현하는 거 같아요 맞죠 맞네 여기 보세요 여기 저점에서 기관이 쭉 좀 사올라왔잖아요 쭉 사올라왔어 쟤불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이해된다 추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그런 거 잘 좀 판단하면 좋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 인근에서 거의 바닷건인데 바닷건에서 쭉 좀 올라왔어 여기까지 쭉 사올라오고 기관은 차익 실현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손박김 나오는 거 같아요 현대차 현대차 최근에 기관 매수사 막 들어와요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기관은 자 외국인은 조금 던지다가 최근에 막 같이 사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호합니다 여기를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13만원대 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홀딩합니다 자 다른 기아차 정보 좀 뚫었고요 현대모비스 그죠 물론 자동차 메이커 아닙니다만 자동차 부품주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인 현대차가 못 갈 이유 별로 없다 보입니다 CJENM 전에는 전에는 음봉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만 여기 21 241 치즈권인데 여기만 잘 탄탄하게 치즈하고 반등 시도 놓으면 정거점 인근이 24만 3천원 여기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OTT 기반으로 이제 동영상 핸드폰 이라든지 휴대 기기에서 많이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제작하는 제작사 CJENM 충분히 수예 가능하니까 그죠 5G 또 개통도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예 가능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사 들어오고 있어요 LG생활건강 잘 가던 놈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끊어 먹었고 다시 기회 보고 좀 쳐지면 들어가고 싶었는데 쉽게 안 쳐져요 여기 단기 박스권 고점 위에 고점 부위에서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요 단기 고점이지 사실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여기 고점 있고 그죠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지지하는 모습 보고 매수했고요 20일만 깨지 않으면 양호합니다 그리고 주력 업종입니다 화장품 그래서 매수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번 먹고 팔고 난 다음에 끝 아니다 이거죠 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닥터케이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 깨지기 전까지 쭉 들어갑니다 사고 팔고 하면서 빠리님 반갑습니다 자 농심 봤고요 장 시작 이제 하겠네요 장 시작 이제 하겠네요 음 음 LG생활건강 플러스 1% 출발 아모레퍼스피 1.52 출발 자 다양호 주력이 화장품이라 했어요 분명히 화장품 두개 갖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보합출발 아까 동시효과 희한하게 만들던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동시효과 마이너스 4%인가 이래 보이고 하던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자 농심도 조금 처지더니 반등 오늘 체비하고 있어요 별 무리 없구요 자 코스피 0.35 상승 아 코스닥 0.47 상승 그렇다면 CJNM 시총 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자 시장상 코스피 외국인 소폭입니다만 기관외국인 같이 쌍글이 들어오고 있구요 양호합니다 처지지 않고 상승 출발을 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 저점 부위 여기 안 깨는거 중요하다 만약에 처지더라도 2200정도 여기 라인만 잘 사수하는지 이거 체크하자 그리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748 라인 정도만 안깨면 양호하니깐요 잘 지켜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뭐하는가 하면요 채팅방에 날려드리는 겁니다 자 무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구요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다 같이 하시죠 반드시 돈 될 수 있다 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모든 분야에 코치를 인정하면서 주식 분야에는 물론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유달실이 주식 분야에 대해서는 코치 받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기꾼들한테 많이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검증을 해보시라니까요 모든 방송을 다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3년째인데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도 체크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그죠 한번 보시고 믿음이 간다 분석에 대한 확률이 어느정도인가 확인하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 빨개 야우 아무리 퍼스픽 2.5 간다우 아까 방송에서 뭐랬습니까 갈 수 있다 그랬어요 3%가 이게 못 갔거든 갈 수 있어요 그죠 간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위로 가면 허 참 기분 좋네 그죠 아무리 망합니까 다 가 빠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홀딩 시장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흔들흔들 할 때는 짧게 짧게 더 끊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괜찮으면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가지고 쭉 들어가면 돼 지금 마이너스가 없어 이거 0.3 이거 그냥 당기면 되는 거고요 전부 풀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춤하고 있구요 이 주춤에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적당하기만 그냥 쉬어가면 돼 하이닉스 단기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양 괜찮구요 조선주 조선주는 그만그만 건설주 약간 약간 혼조세 통신주는 별로예요 통신주 접근하지 마십시오 5G 개막했다고 좋을 거 없어요 과다 출혈경쟁 나오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약관 중에 하나 한 줄로 살짝 숨긴 거 있다 뉴스 봤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일본에서는 뭐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무지한 요금이 되네 안 되네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신주가 5G 간다 해서 좋을 거 아직 없어요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되면 체크해 볼 겁니다 자 역시 갑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강해요 두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퍼스픽하고 LG생활건강 1% 간다 아무리 퍼스픽 3% 가까이 아직 좀 안됐네 2.5% 가고 있구요 노 프라브럼 자 엔터 쪽으로도 그죠 CJENM 나쁘지 않구요 항공여행 쪽으로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로봇 관련주 강하고 남북경협이 좀 시원찮네 상관없어요 먼저 좀 갔다 이거죠 2차전지 조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한개 빼고 다 뻘게 농심 뭐 그만 그만 셀티련 삼행제 위시를 한 바이오주 반등 시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갭상승 이외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외국인 현재 코스피 쌍크림 에스주 들고 있고 코스닥은 약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갭상승 이외에 살짝 늘려주고 있는 아무리 아까 아침에 방송하는거 들었죠 아무리 가요 아무리 갑니다 우리 농담사람가 그렇게 채팅방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갈 것 같은데요 자 포트폴리오 수급상황 체크해볼게요 현대건설 그냥 패스합니다 잔파도 글러요 이거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물론 갔다가 늘려주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쉽게 안 던지는거 내지는 던졌다가도 다시 들어가고 하여튼간에 이거 끌고 갈거에요 아무리 퍼스피 그죠 추세 좋게 이거 확인 잘하시면 돼 기관 외국인들이 자꾸 사두르는거는요 처지기보다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팁 하나만 아 기가 쩌렁쩌렁 목소리 좀 낮출까요 이게 수급이 좋으면요 수급이 좋으면 가요 위로 갑니다 조금 주춤주춤해도 오뜨기 좀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오 이거 뭐야 아모레퍼스피 지금 매수세 들어와요 외국인 한군데 아니고 세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오뜨기도 나쁘지 않아요 현재 자 현대차 여기 위로 뚫을 것 같다 했죠 뚫을 기세에요 뚫을 기세입니다 CJ E&M 여기만 지킨 문제없어요 외국계 살짝 들았어요 LG생활건강 여기 20일 지지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올라갑니다 비싸서 개인들 잘 못사요 이것도 풀었습니다 이것도 외국계 들어옵니다 화장품이 갑이거든 자 농심은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여기 지지권이에요 여기 지지권입니다 이러면 참고를 하실 분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화장품 개통으로 중국 면세점하고 이쪽이 완전 추도 좀 왔거든요 최고로 추세가 좋아요 주말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커피님 커피님도 주말에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같이 돌려보면 추세가 화장품이 가장 괜찮아요 엔드 그냥 면세점도 같이 엮어가지고 한 섹터로 그냥 본다면 현대책이 가잖아 그죠 이거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돌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시장 반등 시도 또 넣어보겠습니다 자 대민원척하고 이거 들어올리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 만약에 선물 지금 현재는 기관외국인이 살짝 컨트롤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선물 매도 쪽으로 쏠리면서 만약에 그죠 기관외국인과 손바뀌면 나오잖아요 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붙들어났어요 기관외국인이 현물을 사들어가면서 너무 급등 안하도록 선물 마이너스 선물 매도하면서 살짝 붙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추가로 세게 안 밀리고 여기 정거점 인근에서 살짝 살짝 밀리다가 들어올리는 시도 나오죠 여기 그죠 좋은 겁니다 요런거 보실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런거 볼 줄 알아야 된다구요 정거점 돌파하고 나면 갭으로 돌파하는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권역 아닙니까 요렇게 올릴게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또 있어 그러니까 지지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확 대밀어도 여기만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 별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위 꼬리 다는 도치형으로 되겠죠 이건 아래위 꼬리가 아니겠네 어쨌든 아래 꼬리만 다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아래 꼬리만 달아주면 아래 꼬리라는 것은 빠지다가 반등만 해주면 별 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버터폴리오 다 빨개 다 양호 점심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잘 안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제는 충분히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북할 수 있는 시장 왔어요 그 어려운 시장도 잘 해체 나왔으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어 프리듬 방가방가 자 지켜봅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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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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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상 양호 야 코스닥 바로 땡겨버립니다. 자 농심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돼요. 농심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됩니다. 자 코스닥 바로 그냥 땡겨버립니다. V자로 그죠? 코스피도 안 밀려요. 프로그램 약간 매도세. 코스닥은 매도긴 한데 좀 들어올리고 있고요. 자 스물로 아직까지는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로 세게 안 보내줍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여기 21저항 잘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저항을 강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저항에서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은평 크게 세게 밀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 여부 잘 체크하시면 돼요. 나중에 50만원 100만원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지금 생각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지금 뭐 생각하면 된다? 여기 20일 여기 깨졌던 전조점 V 19만 2천원권 여기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그거 돌파하고 나면 20만원권 여기 저항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그것만 신경 쓰십시오. 나머지 필요가 없어요. 밑으로 쳐지면 비중 축소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외국계 매도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21권인 7만원권 여기 잘 돌파하는지 여부 쳐지면 안 좋다. 비중 축소하기를 권유 드리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그냥 강부압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죠? 빨갛게 보이긴 보이는데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도움 될 겁니다. 그죠? 지금 화장품 섹터 초강세입니다. 초강세라니까 좀 그런데 다 빨갛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이 강세 맞구요. 엔트도 비교적 강세입니다. 항공여행도 강세네요. 그죠? 남북경협은 조금 쉬어갑니다. 2차전지 중에는 LG화학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쉬워졌던 섬유 의료 섬유 의복 쪽도 오늘 강세 음식류는 오늘도 약간 주춤주춤 삼성전자 보악권에서 왔다갔다 그래도 또 IT 전기전자 쪽 그죠? 최근에 좀 강한 반등세 나와서 그렇습니까? 조금 주춤주춤 이거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야 된다? 지수가 1% 2% 막 가야 된다구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적절히 순고록이 해가면서 적절히 선물로 못 올라가게 조금 막아 놓으면서 그렇게 지금 살살 사들어오는데 다른 때보다는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현재는 주춤합니다. 그러나 매도세 안 넣어고 매수세 들어오니까 양호한 거겠죠. 여기 보십시오. 쌍그레 매수 들어온 거 보십시오. 기관외국인 거의 6그레일자 그냥 막 사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천억 이천억 팔기 시작하면 조금 아 조금 위험관리하셔라.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좀처럼 매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지생활 건강을 바로 데밀어버리네 에 아 으 으 으 으 자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으로 보 계심이 연 구독도 좀 눌러 주시구요. 실시간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면 생방송 할 때 유튜브에서 알림 갑니다 좋아요 어떻게 누른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혀 있습니다 그거 하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됩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약간 밀려요 업종 대표주니까 같이 조금 밀립니다 kosten? 최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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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2 아모레 포스픽 외로그인 매수색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약간 고점의 저항대인데 오늘 추력이 화장품쪽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봅니다. 여기 고점 보이니까 여기 그죠 조금 추춤하고는 있어요. 여기 고점이 좀 더 지켜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래 반등 나올 때 됐어요. 태안안공 구글 할 줄 알면 잘하는 거죠. 와 뭡니까 커피님은 좀 할 줄 안다 니까 허기 쳐다보고 있으면 안되죠. 매도해야죠. 매도. 그리고 이어서 다시 샀다 이 말 아닙니까 야 근데 왜 이렇습니까.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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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라가다가 사망이라고 다시 빠지는 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저도 여령이 좀 생겼어요 자 시장이 주춤하고 있네 네 시장이 조금 조금 조정받습니다 선물로 패대기 치니까 빠지죠 주식생처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에요 힐링님 카톡 날라간거 잘 듣고있죠 선물로 좀 때리네요 여기만 안깨면 돼요 일단 프로그램 메더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120억 정도씩 양대시장 매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조금 주춤한데요 주춤해도 이상한 상황 하나도 아니에요 단기간 쭉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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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확 땡겨요 여기를 주거를 안 밀고 땡기 땡기 올리면 털것 좀 틀은 거거든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버리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주 어떻게 된다 옵션 양쪽 다 까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콜옵션도 까졌어 그죠 마이너스 돌아섰으니까 푸드옵션 조금 올라가 그러면 다시 돌아올리면 이거 까지고 이거 뭐 비실비실 하면서 분명히 다 까지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아 옵션이 그렇게 움직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참 저 양옥 그 사람도 이번에 쇼크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뭐가 잘 됐다 안 됐다 를 떠나서 자신의 회사에서 대표이사입니까 사내이사입니까 그거 선임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게 아마 심리적으로 되게 데미지 있었을 거에요 사람의 건강상태가 한순간 무너지는 게 있다는 걸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쇼크하니까 쇼크 나이도 좀 있으니까 내 인생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되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죠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쇼크가 좀 왔는 모양입니다 쇼크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몸에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질병이나 이런 거에 취약해집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닥터 캐리 듣고 있습니까 하하하하 맞으면 맞다 한번씩 대꾸해주면 좋겠구요 확". 1 3 3 5 4 6 5 5 6 6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흠흠 흠흠 하하하하 닥터캐리 굿모닝 운전장이라서 덕고만 있다 살짝 응급해도 상관없죠? 저는 닥터 K 진짜 닥터 있어요. 닥터캐리 하하하하 재밌어요. 면역력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질병에 약해진답니다. 맞답니다. 흠흠 자 조금 지났으니까 말씀드릴게 현대건설 매도 3분의 1을 해라 했구요. LG생활관광 다시 사라 그랬습니다. 아까 채팅 날려가는거 봤죠? 그렇다고 뭐 얍삽하게 하는건 아니구요. 유료회원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달라 그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바로 대놓고 해버리면 그보다 더 상황 안좋을 때 매매 되니까 좀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감안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 방송이 유료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이 미리 사놓고 이야기하는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분 지났습니까? 5분도 안 지났어요. 손치매 해놓고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얍삽한 짓 하지도 않고 이 종목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먼지에요. 먼지 저는 여기서 3분의1 던지를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밑으로 밀다가 선물 땡기면서 좀 땡기는데 또 또 밀어요. 이야 더 밀리면 좀 곤란한데 외국인 매수가 286억 이거 쉬운 잖아요. 오늘은 아 조정도 좀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조정 나오다가 땡겨 올리든지 아니면 조정 좀 받든지 상황을 좀 봐야되요. 코스당은 상대적으로 조금 지켜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죠? 코스당은 좀 흔들기는 옵니다. 왜?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옵션 관련되어 있다고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버리면 비슷한 권력의 지수 마무리 돼도 옵션은 양쪽 다 까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자 콜옵션 292.5 푸드옵션 282.5 이제 이거 건드리는 거는 조금 무모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이거든요. 선물옵션 286.64 입니다. 그러면 가장 인근 287.5 가 등가격인데요. 여기 아래위로 한 두 칸 밑으로 베팅을 좀 합니다. 이제 점점 좁혀 들어와야 돼요. 왜? 확률이 4일밖에 안 남았어. 오늘 빼면 3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로 만약 강하게 가면 여기가 플러스 되게 많이 나요. 0.26인데 이게 막 1되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4배 5배 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가면 꽝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양쪽 다 벌어쳐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버리면 양쪽 다 프리미엄 까집니다. 그런 거 의도적으로 왔다갔다 시킨다고요. 그런 거 왜? 옵션 매수자는 대체적으로 개인 왜? 돈이 별로 없으니까 복근하고 같아요. 5천원짜리 사가지고 1억짜리 복근함 당첨되고 싶어서 산다고요. 반대는 누구라고요. 팔은 사람은요. 기관외국인 5천원 받고 1억 줄 일 있습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꽝 시킨다고요. 대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참 인생 무상이네. 이야 솔직히 뭐 그냥 그 일가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은 안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싶으니까 조금 그거하고 매치되니까 인생 무상이란 말도 떠오르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너무 빠박하게 살지 말자 이거죠. 좀 베풀고 있으면 좀 베풀기도 하고 너무 움켜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쫓아가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선을 다하되 조금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농심은 오늘 매수 포인트 드린 거는 일단 성공이에요.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종 좀 받았잖아. 스트레이트로 받았잖아. 스트레이트로 반등 나옵니다. 그거 먹으러 간 거예요. 다양한 기법 지금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최근에 박스꾼 저점 매수는 현대차 여기서 들어갔어. 여기서 바로 올라가죠. 안 던져요. 이거는 안 던져요. 돌파하면 크게 가요. 현대건설 원형 바닥 잡는 법 원형 바닥 들어가고 먹고 있어요. 조금 챙겼습니다. 3분의 1 목표치 왔어요. 55,000원 첫 번째 목표치거든요. 힘이 떨어지는 거 보고 좀 챙기는 겁니다. LG 생활 건강 고점에 고점에 위치한 듯 해도 길게 보면 크게 오른 거 없어요. 주도주군 20일 이평선 기법 쓰는 겁니다. 직장인 20일 기법 20일 딱 지지하는 모습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양한 기법 총망난다 했습니다. 아무리 퍼스픽 마찬가지로 업종 내 순환매 아무리 퍼스픽이 다른 LG 생활 건강 이라든지 이런 쪽 갈 때 비교적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갑니다. 그죠? 업종 내 순환매 별의별 거 다 하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업종 내 순환매 농심하고 잘 갈 때 별로 간 거 없었으니까 이거 적당히 챙겨 먹고 농심 눌려줄 때 들어가려는 교체 매매 하려 했는데 실패. 시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농심 들어갑니다. CJ E&M 이건 그냥 보편적인 상황 정석 이건 올라가고 눌려줄 때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시장 안 좋아가지고 밀렸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이건 정석 매매 매매 기법 총망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님은 할 줄 아니까 충분히 가능한 권역 여기 깨지면 던져버리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286,000원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던질 줄 알잖아 커피님은 그거 잘하잖아 이거 겁나게 했거든요. 반등 30만원까지 먹으라는 기법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가는 놈 잘 가는 놈 한번 휘청할 때 반등 나온다구요 그거 먹으러 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강력하게 저거 깨면 여기 밑에 콱 깨면 손절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들어간다고 이야기한거죠. 가까이 아니고 현대차 좀처럼 안 밀려요. 현대건설 먹은 걸로 여기 교체매매 들어갔거든요. 현대건설 팔아먹은 걸로 손 안 빨고요. 여기로 들어갔다고 여기로 그러면 현대건설을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권역은 맞아. 그거 인정하고 여기로 들어갔다고 이거 반등 나오면 여기에서 약간 더 처지면 더 끊을 거예요. 여기에서 챙겨먹고 여기에서 또 올라가고 일타쌍피 그죠? 할 줄을 할 줄을 몰라서 원하지 이거 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죠? 할 줄을 몰라서 못하지 자 우리 범죄님이 들어갔습니다. 음 현건 아모레 삼식 매도 LG 매수 완료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심도 갑니다. 농심도 간다 그랬어. 갈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돈 있죠? 감사합니다. 네. 보임 바빠요 바빠 바쁩니다 오늘 조금 더 할거에요 오늘 여러분들 방송 열심히 보고 계신다면 아니면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적극적인 리액션 원합니다 혼자 사는거 재미없구요 맞장구도 조금 치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녹화방송 올라간거 생방송 들었다고 다 물론 캐치할 수도 있는데 다시 보면 또 캐치되는 부분 있습니다 녹화방송 보시고 밑에 댓글도 좀 남겨 놓으시구요 그 다음에 주식기초강의 있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권역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성의있는 사람인줄 알아요 유료회원분들 포트폴리오 현황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살펴보면서 뭐에 많이 들어가있나 비중조절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유료 가본사람 있잖아요 매수 매도 얼마 끝 끝이에요 끝 저는 시트 다 보고 있습니다 뭐에 얼마 놓치 들어가있고 뭐에 비중이 어느정도고 단가는 얼마고 그거 보고 지금 채팅 날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LG생활건강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농심 살아가는데 농심 사자마자 간다 이야 이야 양호 양호 현대건설 인정해줄게 뭐 올라온거 많잖아 지금 5만천원에 들어왔거든요 그죠? 4천원 가까이 먹었어요 그럼 됐지 그죠? 4%입니까? 4천원이면 7,8% 먹었잖아요 끝 아니라고요 끝 아닙니다 치고받고 치고받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조금 늦었어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딴거 막 방송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챙겨가는 겁니다 반등 나오는거 알거든요 채팅에 날려드렸어 뭐라고 날려드렸다? 반등 나오다가 54700 못 넘어가도 매도 거짓말 따위는 안해요 반등 나오다가 여기 만약에 안 깨고 여기 매도 해라 그랬는데 직장인들이 있어서 못 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못 끊었고 여기 못 넘어가도 나중에 그죠? 매도 그게 날드렸어요 거짓말 아니죠 다 보고 있고 이렇게 반등하다 밀릴 수 있다는 것도 다 미리 예측하고 있는 권력 중에 다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확률이 왜 높은 줄 알아요? 밤에 끝내주게 움직이는 거에 트레이닝이 너무 많이 돼있어요 그래 이거 오일 저는 오일 선물 하거든요 이거 밤에 보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거 파바바바바밤 지금 속도의 한 스물배 가까이 움직인다 지금 속도의 스물배 가까이 움직인다구요 베스트는 여기 깨질 때 딱, 삼분을 던지고 여기 딱 들어가고 여기 먹고 여기 내려오고 딴 거에서 적절히 하다가 만약에 돈 있으면 여기 다시 추가 매수하고 올라가는 거 단타치고 이렇게 해내면 끝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면 끝내주는 거라고요. 못할 것 같아요. 말로 다 설명해드렸잖아. 그죠? 그걸 손으로 옮기면 돼요. 농심 들어가자 했는데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LG생활건강. 이거 팔아먹은 거 4 이랬는데 밑으로 빠지면 좀 곤란한데 올라가고 있네. 양호. 이거 올라가면 양호에요. 시장 지지해야 된다는 권력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해야 된다는 권력. 지지하고 있어요. 왜? 외국인 애들이 아니 애들이라면 안돼. 형이라 그래야 돼. 삐져가지고 안 들어오면 또 곤란해. 외국인 형들이 밑으로 패대기 치는 거는 좀 흔들흔들 시키고 싶어서지 밑으로 대박 죽이고 싶진 않아. 왜? 대박 죽이면 6일 동안 신나게 사들어왔던 거 시청상인데 대부분. 내가 내 종목 빠지게 만드는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흔들기 정도 하다가 또 들어올리면서 적절하게. 오늘 매도도 안 나와. 옛날보다는 예전보다는 며칠 전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385 그래도 매수 들어와. 그죠? 바로 밑으로 박살낼 겁니까? 당장은 그렇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켜야 될 선인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여기 깨면 이제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여기서 일단 출렁. 그죠? 체크리스트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딱. 여기 딱 출렁. 정보증. 그죠? 더 깨고 하면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는 걸 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 예의야. 너무 많이 깨버리고 흔들어버리면 다시 수습하기 힘든. 좀 힘들다 이겁니다. 적절하게 흔들고 싶지 대박 깨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나 계속 사들어가고 싶어. 이 기조거든. 나 시장에서 던지고 나가고 싶어가 아니라 적당하게 따라오는 놈들 못 따라오게 만들고 옵션 적당하게 좀 프리미엄 까지게 만들고 적당하게 흔들고는 싶지만 밑으로 대박 깨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솟을 쓸게요. 자 오늘 rt 정기전자는 조금 쉬어갑니다. 화장품 여전히 강세고 화장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력이고 이거 쉽게 던지면 안될 것 같아. 오늘도 이쪽을 많이 몰릴 것 같네. 건설이 조금 비실비실 끊어먹은 거 3분의 1 끊어먹은 거 화장품으로 다시 추가 매수 그죠? 화장품 안에서도 아모레퍼스픽은 적당하게 챙겨내고 lg생활 건강으로 들어가고 lg생활 건강은 팔아먹은 건 농심 쪽으로 들어가고 음식료 쪽으로 살짝 돌아서는 거 보이거든요. 그죠? 플러스 1.2 그러니까 음식료 쪽으로 살짝 돌아가는 거 보인다고요. 닥터 케이의 특기가 이거라고요. 돌아가는 수납매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잘 간파해내요. 확률이 높아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죽이네. 이제 안 토해내요. 적절하게 챙겨가면서 갈랍니다. 자꾸 토해내니까 기분 안 좋아요. 천천히 기다려주시고 계속 electromagnet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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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특별 풀타임 생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종료하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건설 좀 더 챙기고요. 오뚜기 들어갔습니다. 오뚜기 현대건설은 자칫하면 밀릴 수 있어요. 목표치 왔습니다. 55,000원 목표치, 그죠? 55,000원 목표치 해서 조금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챙겼어요. 까지는 거 안 볼랍니다. 그리고 오뚜기로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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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자 농심 오늘 시그널 드렸는데 농심도 일단 잘 가고 있구요. 자 현대건설은 차익실은 적절히 해가고 있습니다. 차익실은 한거 LG생활건강 오뚜기 추가매수 한상황이고 아모레퍼스픽도 적절히 차익실은 했어요. 지금은 카톡으로 리딩하는데 다음에는 이런식으로 생방리딩도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다음에는 그렇게 할거에요. 풀타임 생방리딩 훨씬 도움 되겠죠. 일단 시장상황은 그만 그만 아직까지 별 무리 없는 상황이구요. 시장문제 한번 체크할게요. 자 여기 지지 해야된다는데 지지 안 무너뜨립니다. 현재 여기 안 무너뜨려요. 그러면 양호입니다. 현재. 외국인 스무스하게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약간 추춤하고 있구요. 자 현재 미국 선물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 다우존스 0.10 하락중이구요. 나스닥 0.05 하락중이니까 아무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양대시장 매도세에서 매수전환 직전 나스닥 5.0 하락중이 아니라 이 시장은 매수전환 직전상황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물이 아까 개인이 마이너스로 확 밀리면 마이너스로 확 돌아서면 그죠 양화로 했습니다. 여기서 턴하면서 외국인이 끌어당기고 개인이 막 선물 매도 나오고 이러면 굿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로 갭 상승했다가 밀리니까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차익실현매물이든 어쨌든 그죠? 개인이 그러면 야 던졌냐? 던졌냐? 하고 들어올릴 수 있다고요. 그때 개인이 밑으로 더 매도 심화시키고 외국인은 그거 받아주면서 끌어당기면 시장 양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섹터 쪽이 강하고 야 대안항공 또 올라가네. 그러면 커피님은 또 성공인 거잖아. 팔아먹고 다시 매수 들어갔는데 아까 2%대 불어선 거 봤거든? 와 단타 잘하는데 실력이 있어요.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할 줄 알면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농심도 들어간다 했잖아. 농심도 들어가가 불어쓰잖아. 많이는 아니라도. 제약바이오 힘없어요. 비실비실합니다. 저는 당분간 제약바이오 관심 많이 끌 겁니다. 업종이 시원찮아요. 보니까. 오늘 건설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오늘 건설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나와요. 오늘 건설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포트폴리오 수급 체크할게요. 현대건설 오늘 매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 메소 스티 들어오고 있습니다. 3분의 1만 차익실현 설정했습니다. 좀 더 지켜봅니다. CJENM은 외국계 매수세를 들고 있어요. 야 휠라 코리아 이런거 죽여요. 근데 따라가면 안돼요. 고점입니다. 끝내줘 이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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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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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 반등하네요. 크게 안 죽일거라 그랬습니다. 반등합니다. 자, 외국인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선물. 끌어 당기는데, 기관 개인 같이 조금씩 던지고 있어요. 이거 받아주면서 쭉 당기면 양호한 상황 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 프로그램 50억 정도 매수세 전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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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큰 증강판을 보면, 아... IT 전기전자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구요. 화장품 강세구요. 조선 약세 건설 약세. 여행주거는 강해요. 야... 음... 섬유의복 강하구요. 철강은 뭐 그래요. 그동안 못갔던거. 석유화학 좀 반등 나오구요. 항공운수 강세고. 자동차 비교적 강세고. 통신 약세라 그랬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셀티른 삼행제 유독 강세입니다. 나머지는 그만 그만. 남북경협 조금 약세. 조금 약세 가야라. 남북경협 오늘 좀 쉬어갑니다. 약세입니다. 고맙습니다. 삼행제 유독 양계 Claika 주무eenth 일정일ας. 그 후 구별ρι 시et когда 아십니까? 잠 complicated regist Normally. 조금 있으면 잊은작을 만 develops suggestion. 아닌가, 자신과 함께 보내기 formulation 0010 Pastoral Christe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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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ng 이런 것도 여기 박스권 매매 가능한 구간입니다. 삼성화재처럼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인데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다 뽑아 놨으면 그렇게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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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로매드는 뺍니다. 이제 다 뽑아 놨으면 그렇게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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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은 반등권역에서 적당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고스피 고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스무스하게 현물 고스피 매수세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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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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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케이 펜인지 한번 체크하고 싶습니다. 1번 눌러 예이야 청롱님은 오래간만인 것 같고요. 마더에이치님은 최근에 계속 방송 참여하시네요. 마더에이치님하고 청롱님 만약에 닥터케이 방송 들으면서 도움 된다 무료 채팅방 같이 하고 싶으시면 방송 밑에 보면 안내해보면 일대일 채팅 링크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께 사과를 맞춤 아 jo 알 그 감사합니다. 자, 시장 상황은 현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사고 있어요. 아까보다 또 늘었어요. 이거 보시면 돼.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당일추위라고 있죠. 자, 그냥 쭉 사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팔 생각 없어요. 외국인이. 600억 지금 사고 있습니다. 614억. 코스닥은 조금 패다가 다시 들어올리네요. 기관은 사고 있고요. 이거 같이 들어올리면서 기관 외국인이 쌍끄리되면 베리굿인거죠. 자, 코스피도 기관이 한 110억인데 매도인데 뭐 하다가 나중에 매수세 같이 동참하면 양호한겁니다. 자, 현재 외국인이 선물 매도는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 매도 나오는데 밑으로 팍 안 빠지죠?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 때리는데 밑으로 팍팍팍 빠지죠? 공격적으로 밑으로 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위로 못 가게. 그냥 적절하게 위에 조금 틀어막은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약세고 자동차 강세입니다. 강세 자동차 쪽으로 수납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자, 최근에 낙폭 좀 심했던 석유화학 쪽이 좀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갔던 놈 좀 눌러놓고 조금 매도 나오는 것도 있고 못 갔던 애들 좀 들어올리는 정도니까 0.14백개 코스피 상승 아닙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은 0.38 상승이구요. 강하게 상승한 거는 화장품 석다. 그리고 저약바이오 셀티른 삼행제 유독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오! 반갑습니다. 영웅호글림 야, 진짜 반갑는데 우리의 인연은 그냥 스쳐갈 인연은 아니잖아. 요! 그죠? 오늘은 풀타임 방송 한번 해보려고 아휴, 호글림이 가지고 있는 게 셀티른 삼행제 쪽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마음 아파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지금 주가가 흐르잖아. 그죠? 다른 분들도 본인들 가지고 있는 종목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한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글림 건강하게 잘 지내죠? 야, 반갑네. 자, 혹시 다른 분들도 예전에 같이 인연 맺었던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문맥이 애매해. 그러니까 원래 손실 컸는데 내가 던지라는 내용 듣고 그냥 던졌다. 이 말이죠. 난 가만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 말 듣고 손에 컸다. 이러니까 문맥이 애매네. 그죠? 셀티른 제약 저 위에서 그죠? 안 좋았잖아. 네, 잘 지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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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이 많으면 참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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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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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은 반등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올라왔던 것들은 조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하면서 갑니다. 이제 안 토해내요. 그동안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좀 토해낸 것도 있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할 겁니다. 현대차는 더 갈 수 있다 했습니다. 더 갈 수 있어요. 이거 뚫으면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사명이 좀 힘 좀 받네. 그죠? 여기 가하게 뚫어야 돼요. 방송 올려놨습니다. 여기가 깨진 건 안 좋았는데 대번 들어올리는 거 좋았다. 그리고 조정권 임박했다. 조정 받고 있는데 스무스하게 조정 받는 건 좋다. 그 다음에 20만원권 이상 여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비교적 이 추세도 간다면 비교적 양호합니다. 위로 강하게 뚫으면 양호입니다. 무조건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반등세 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범죄님 밤. 지금 잠옷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야간 교대 근무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죠? 농심 20% 샀다. 우리 커피님이. 그죠? 좀 할 줄 알거든. 이거 딱 보면. 야. 이거는 살만한 거 아니야? 여기 깨진 손절. 떡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순환매. 좀 갔던 놈 추춤하게 만들고. 좀 차익 실현하고. 우리처럼. 그죠? 누가? 기관이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 사는데. 기관은 밑에서 많이 잡았거든요. 적당히 올랐다 싶으니까. 척척척척. 조금씩 이제. 물이 안 가는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챙겨가고 있고. 외국인은 그냥 사고 싶은 섹터로 그냥. 적절하게 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납매를 잘 간파를 하면. 돌아가는 거 잘 간파하면 좋은 거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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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방송 나중에 돌려보면 도움되는 내용 많이 있을 거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런거 안좋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종목이긴 합니다만 달라요. 좀 다릅니다. 자 저에 가깝게 지금 리딩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파란거 여기 들어가고 다시 농심에 들어가고 지금 쉴 새 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먹은거는 적당히 현대건설 적당히 먹은거 오늘 남북경협이 안좋기 때문에 이거 그저 적당히 일부물량 빼고 다 차익실현했고 지금 현대차는 안 던져요. 이건 추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은 서서히 매수해갑니다. 그죠? CJ E&M 저점만 깨있기 때문에 쉬운차나서 조금 던졌고요. 농심 들어가고 그죠? 오뚝이 들어가고 그런식으로 합니다. CJ E&M은 약간 손절성이거든요. 한번 보자 그니까 뭐 그죠? 1%정도 손해 1.5%정도 손해될지 모르겠는데 그런거 이제 염두에 안둔다. 시원찮은건 바로바로 끊어둔다. 그리고 잘가는 놈 올라탄다. 여기꺼 끊어가지고 여기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비시비시로 할때 여기 팍팍 올라가면 상관없는거거든요. 보이는대로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안있어 이제 이거 현대차 계속 들어가면 되요. 잘갑니다. 현대건설 적절하게 차익실현 다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고요. 자 이것도 시장판단에 따라서 다른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이 남북경협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면 참 어떻게? 이렇게 남북경협이 지금 안좋아요. 오늘 섹터가 그러니까 착착착착 챙겨가는 겁니다. 남북경협이 양호한 상황이고 혼자 약간 조정받는거 같으면 안 던져요. 근데 원래 목표였던 55,000원권 저항받는거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챙겨갑니다. 올라가면 어떡하냐? 올라가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남북경협이 나쁘지 않았다면 추가 매수했을겁니다. 다시 팔아먹었던거 그죠? 근데 남북경협이 쉬우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거면 홀딩 시장은 양호합니다. 시장은 양호에요.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외국인 789억 고스피 사고 있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갑니다. 선물 세게 못가게 위로 세게 못가게 그냥 적당히 눌러주는 정도 공격적인 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나오는거 기관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없습니다. 기관도 살짝 17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많이 사들어왔거든 3,000억 4,000억 5,000억 넘게 사들어왔어요. 지금 6,000억 가까이 사들어왔습니다. 폐대기 치면 된다 안 된다? 폐대기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던지는 선물 매도 물량 기관이 받아주고 있어요. 굿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기관하고 외국인 선물 막 세게 던지고 개인이 다 받았다. 그럼 밑으로 쳐졌을 겁니다. 그런거 참고로 하시면 돼요. 또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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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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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 반등 나오고 있어요. 풀 베팅 시그널 날렸습니다. 풀 베팅 아까 조금 조금 차익 실현 했던 거 다시 풀 베팅 가지고 있는 거 팔아먹은 거 LG생활건강 농심 그죠? 풀 베팅 그러니까 여기 여기 나눠서 들어가면서 풀 베팅 됐다 이거예요. 한쪽이 다 싫었다는 거 아닙니다. 현대 건설하고 아무리 퍼서 비교는 차익 실현 조금씩 했고 CJ E&M은 조금 틀어내고 농심 추가 오또이 조금 추가 현대차는 그대로 홀딩 잘 가고 있고 추가에는 LG생활건강 잘 가고 있고 양호 양호예요. 양호 자 추격종목들 나쁘지 않구요 불 뿜는다 현대차 간다 얘야 외국인 계속 사고 있습니다 호스닥 기관 외국인 쌍꺼리로 변했구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약간 매도 있는데 이거 별문제 없어요 외국인이 그냥 담아줍니다 외국인이 던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던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프로그래 매수세 215% 50억대 코스피 고수다 갑자기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가 내고 있는 쌍거리 한 50억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면 뭐가 주로 간다 업종 대표주들 그러면 이제 지금쯤 해외선물 한번 체크하는거죠 해외선물 약간 늘리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0.11 0.03 누리고 있는데 무리 없는정도 미국선물입니다 봐야되요 장중에 장중에 미국선물이 막 확 빠지는지 강하게 가는지 이런거 봐야되요 그럼 선반영됩니다 선반영 시장에 중국도 봐야되는데 11시죠 중국도 추가상승 일본 자원권에서 약간 추춤 양호 이렇게 다 봐야되요 다 봐야되요 아 볼거 많죠 봐야됩니다 그래야 시장 확률이 시장에서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 체크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기가 내고 있는 트레이더들 다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죠 내 주가만 봤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조금 오르네 환율이 조금 오르면 안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뭔가 하면 수출주 쪽으로는 환율이 조금 오르면 좋아요 그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좀 안좋습니다 우리나라 수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띄우네 현대운술 잘가 그죠 많이 먹었어요 음 음 자 우리는 팔아먹은거 주력에 주도주인 LG생활건강 이런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 매수 농심 이런 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같이 상승하면 아쉬울 것도 없어요 먹은거 팔아먹은거 조금 들어간거 상관없어요 장관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여기 처질수도 있어요 그죠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남북경협이 오늘 좀 쉬웠잖아요 그래서 같이 던진거 있어요 적절하게 1차 목표치에서 밀리는거 보고 던집니다 챙겨가요 이제 안토애네 다 안 던졌어요 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한 5분의 1 들고 있습니다 우와 cj enm 이거 봐봐 우와 대박 들어 올린다 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4 들어오면 여기가 cj enm이 시총 상이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뭐 조금 조금 던졌는데 나머지 올라가면 플러스 내고 하면 뭐 상관없어요 이 개별 종목에 있어서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cj enm이 1% 조금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1% 조금 넘게 빠졌는데 올라가면 돼요 그 플러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농심도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면 이거 충분히 갈 수 있는 권역 충분히 갈 수 있는 권역 그죠? 스트레이트로 밀렸거든 리바운드 나오면 나옵니다 리바운드 그죠? 그러면 적절하게 이것도 끊어 먹으면 돼요 여기는 탄탄하게 받치는 자리 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1차 물량 들어갔거든요 빠지는거 뭐 적당히 그냥 보고 있다가 오늘 반등하니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량 실어버립니다 평균당가 확실하게 낮춰졌고 이제 올라가면 무조건 플러스 거든요 농심이 더 실었어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돈 있는거 농심 추가 농심 돈 있는거 찔러버리라고 난리입니다 주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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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농심도 좀 가고, 이 정도면 좋죠. 뜨기가 좀 시원찮아. 자 농심도 좀 가고, 이 정도면 좋죠. 현대차 잘 갑니다. 이거 뚫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뚫고. 현대건설도 잘 가긴 잘 가. 아무래 이게 더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게가 조금 시원찮아. 엘리지상은 여기 탄탄하거든요. 올라가면 이거 140 한 140 한 4만원대 까지는 갈 수 있어 보여요. 그건 또 한 3% 또 먹는거 아닙니까. 그죠? 필바다가 더 가면 더 가는거구요. 그죠? 외국인이 썸을 조금 끌어 땡기고 기관이 던지고 손박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정거점 돌파하면서 0.55 상승중이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조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는 아직 조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0.20 상승.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조정 타이밍인데 조정 안받고 그냥 장중 조정을 끝나고 있습니다. 며칠째. 그냥 올라간 듯 하다가 조금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 옵션이 까진다고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옵션이 까진다고요. 양쪽 다 시원찮죠? 보이십니까? 양쪽 다 까지잖아.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 옵션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양쪽 다 까진다고. 양쪽 다. 왔다갔다 하면서. 옵션 만기일. 이번주에 있습니다. 다 연관 있어요. 몰라서 안됩니다. 그래서. 보이십니까? 푸드 옵션은. 지수 상승하니까. 여기 위에 있던거. 박살났구요. 여기 얼마였죠? 여기 얼마였는지 알아요? 8.8이었습니다. 0.37입니다. 99. 아 90. 한 5% 빠졌습니까? 여기는. 콜옵션도. 올라가는 데다. 또 대밀입니다. 여기. 며칠 전에 0.75 였는데. 0.27입니다. 그러니까. 반통 넘게 놨죠? 그런 식으로. 프리미엄 다 까져요. 가만. 가만 들고 있는.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왔다왔다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높게 되어있습니다. 오뚝이 좀 쉬운지 않고. 나머지는 뭐. 양호입니다. CJ E&M. 뭐. 조금 그렇고. 그래도 0.13 마이너스에요. 뭐. 5% 4% 빠진게 아니라. 현대건설 강부압 정도고. 나머지는 플러스 큰 불쾌고 있고. 그럼 됐죠 뭐. 시장 갈 수 있는 모양 만들었습니다. 시장 갈 수 있는 모양 만들었어요. 외국인 선물 땡기면서 시장 갈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위로. 더 강하게 땡겨 올리면. 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흔들흔들 하면서. 또 지지부진하게 만들지. 선물. 어. 천. 650개 약. 네더 때리다가. 한 300개. 500개 땡기면서. 쭉 위로 땡겼다가. 또 흔들흔들 할지는.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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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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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좀 잔잔하게 틀어놓고 할께요. 너무 조용하니까 재미없어요. 그죠? 음악 좀 잔잔하게 틀어놓고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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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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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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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le, Wi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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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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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l Cell combine. ätz.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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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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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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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방송할 때 좀 흔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밑으로 안 뺄거다 그죠? 밑으로 확 대밀더니 대번 들어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위험관리 했다가 다시 사들어갑니다 또 먹었던거 적당히 챙기고 아니면 추세 조금 시원찮은거 오뚜기 같은거 살짝 제꼈다가 딴 데 또 싫습니다 야 뭐 샀다 팔았다 뭐 그래 빨리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렇지 할 줄만 알면 그게 그죠? 끝내주는 겁니다 이거 오뚜기 이런거 그러니까 무너지길래 던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LG생활건강 추가득합니다. 다 탄탄하게 받쳐놓고 그죠? 아모레퍼스픽 위에서 팔아먹은거 다시 사놓고 야 이거 올라가면 이중으로 먹는거거든요 여기서 챙겨먹고 여기 다시 사놓고 올라가면 또 불어쓰 못해서 못하지 해낼 줄 말면 끝내주는 겁니다 자 오뚜기를 좀 던졌던 이유도 있죠? 오뚜기 던지고 농심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농심이 더 좋거든요 원래 농심 사고 싶었어요 훨씬 모양이 안좋아요 어떻게 인정하고 그냥 짧게 끊습니다 아까 아침에 여기 추가하라 했거든요 야 추가하라고 금방 끊냐? 0.5%도 안 빠졌던데 끊는다고요 쉬운 차는 것 같으니까 무조건 수익나야 끊는다 매도한다 그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손절은 짧게 수익날 땐 좀 쭉쭉 끌고 가고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안 던지지 않습니까 11만 8500원 이 정도 샀거든요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1500원에 7500원에 9000원 올랐어요 9000원이면 한 4.5% 이상 올랐죠 안 던지고 있습니다 끌고 갈 땐 또 끌고 간다고요 왜? 위로 뚫는데 잘 가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왜 던졌느냐 어떻게 밑에 비실비실해요 여기 저점 지켜야 되는데 이거 위협하고 있습니다 끊어버립니다 밑에 툭 더 빠지기 전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짧은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봐서 끌고 아직 운봉도 안 떨어지는데 여기 돌파하기 힘든 줄 알았는데 돌파해버리는데 다른 기아차 현대모비스 잘 가는데 왜 던집니까 이거 갖고 갑니다 자 현대건설 현대건설 이걸 여기서 여기 사서 여기 추가해 가지고 이거 먹어요 지금 55,000원권 51,000원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4,000원 먹었지 않습니까 한 7% 먹으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시원찮아요 여기서 목표치 왔고 남북경협이 시원찮아요 오늘 가만 내비두면 먹은 거 토하거든요 여기 남북경협 보이시죠 오늘 시원찮아 남북경협이 그래서 적절하게 4분의 3 차익실현 그리고 팔아먹은 거 농심에 들어가고 아모레퍼스픽 다시 들어가고 LG생활건강 추가 매수 교체매매 아는거죠 야 그거 그죠 해내기 시작하면 끝내주는 겁니다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과연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따라올지 모르겠는데 자 힐링님 혹시 듣고 계시면 찬찬히 힐링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는데 일하다보면 못보잖아요 그죠 지나가서 상황을 보고 아 아까 팔구 팔구 해라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상황이 밑에 덫혀졌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팔아라는 말이 맞으니까 청산해나가고 너무 갭이 차이 안나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고 갭이 좀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만 적응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총목 일곱개 사고팔고 사고팔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팔고팔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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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팔고 사고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 없을 겁니다 근데 큰 전략을 들였으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또 한정기 板 Crus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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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보고 계신 분들 뭐 종목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음 여유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안떠납니다 계속 앉아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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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보고 계신 분들 계신데 시장이 크게 빼진 않고 그냥 흔들 흔들l 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좀 있어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그러고있다 말씀드렸고 이번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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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지속 상승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올라왔잖아요 자 빠져도 아래 꼬리 정도만 달면 문제없다 그랬습니다 자 현재 보압권 그리고 약보압 강보압권 정도인데 큰 흐름으로는 살짝 마감해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아래 꼬리 땡기면서 적당히 조정받는게 더 좋겠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069억 매수 들어오고 있구요 코스닥은 좀 왔다갔다 합니다 아까 쌍거리 매수 들어왔는데 기관은 현물관량 적당히 팔고 선물로 부뜨려줍니다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이 선물 몇 개학입니까 여기 2400개학 정도에서 1500개학 정도로 확 900개학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좀 흔들고 있어요 왜 흔든다 물론 장권이기도 한데 옵션만 기입이 다 됐다고요 옵션만 기입이 보세요 양쪽 다 팔았습니다 양쪽 다 팔아요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분봉으로 놓으면 더 잘 보이겠죠 분봉으로 한번 봐 볼게요 자 이쪽 콜옵션입니다 당연히 까지죠 67% 까졌어요 67% 약간 웹가격이거든요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67% 빠졌습니다 푸드옵션 이거 옳은거 없어 콜옵션은 반대꺼는 67% 빠졌고요 푸드옵션 제로입니다 제로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양쪽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죠 어려워서 잘 이해 안되면 아 한쪽 방향으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쪽 방향 가지 않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옵션은 프리미엄 다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옵션은 주로 사는 사람은 개인이고 파는 사람들 매도하는 사람들은 기관의 우인이다 프리미엄 빠지면 샀던 것보다 싸지는 거 아닙니까 매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콜옵션에 너무 개인이 치우친다든지 푸드옵션에 너무 치우치면 그쪽 방향으로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치우친 거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안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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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코스닥이 좀 급하게 쳐져요. CJ ENM 잘 던졌지. 이제 미련 안 부려요. 스트레이트로 뚫고 내려오거든요. 여기 깨지면 던지는게 맞아요. 그죠. 이제 미련 따위 안 부립니다. 미련 불어서 부른게 아닌데 타이트하게 갑니다. 이래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던지게 됩니다.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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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환율이 왜이렇게 많이 올랐지 환율이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달러 강세 기조 거든요 장때 양동세금에서 조금 올랐어요 환율이 애외선물 애외선물도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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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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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Apparently half J register 0.27% Dow Jones NASDAQ 0.18% estimation laptops um 약간 하락 중이고 아까 아시아권도 중국이 약간 하락 중이던데 체크해 볼까요 중국 0.09% 하락 니케 0.18% 하락 뭐 이정도는 크게 하락하는거 아니니까 아 아시아권들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들 입니다. 그렇죠 뭐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좀 쉬어가야 되요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근데 환율이 왜 이렇죠 환율이 갑자기 정거점 인근인 1143원까지 갑자기 많이 올랐어 진짜 맞나요 풀신이 쌓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게 걱정돼 자 시장은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줄일 생각이 없어요 1172억 아 코스피에서 사가 나가고 있구요 어쩜 부위에서 그냥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욕심이구요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하는데 양호한 흐름으로 눌려주고 쓰니까 크게 걱정할거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왠지ози자 7919272 조회쇼 동그íreof Nou 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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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ebating 그 제 자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이 현대건설이 장 중 최종으로 끝내려고 합니까 다시 반등하리라 그러고요 사노면 좀 애매 해요 제 실은 한 3 3회 가까이 였거든요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는 있으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고요 현대차는 그대로 홀딩합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올라갈 수 있는 모양 탄탄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홀딩이구요 신규매수료 일진다이아 들어갔어요 일진다이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일단 상승중이고 농심목 그만 그만하고 아모레퍼스픽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아멘 네 알겠어요 퇴근 하셨어요 자 듣고 계신다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자 조금 직장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아 위에서 던지자 다시 산업차 이거 내가 일하면서 못 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매매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일하고 있는데 일 그만하고 주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마음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힐링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대건설 비중 몇 프로? 그러니까 현대건설만의 비중 몇 프로 갖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침에 조금 던지고 그 다음 추가 추가 던지라고 못 던졌으면 이건 운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많이 던지라 했는데 많이 못 던지고 만약에 조금밖에 안 던지고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행운. 이거는 조금 불행. 불행이라긴 좀 그렇고. 그러면 쌤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àERT. swolleneren tho 제께내고요 괜찮은 쪽으로 올라 다시 더 추가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현대차 더 갑니다 1.59 더 가고 있구요 현대거슬 더 갑니다 다 안 던졌거든요 잘 간 놈 절대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남겨 두다가 확실하게 꺾이는 거 보고 다 던집니다 LG생활건강 나쁘지 않고 암그리퍼스픽 많이 던졌으니까 상관없고 다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반등 놓은다면 추가 트레이딩 행거도 또 괜찮아지는 상황이고 농심은 그냥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LG다이아 신규매수 들어갔구요 현대건설 3분의 1 던졌다 그러니까 행운 아닙니까 4분의 1만 남기고 다 던져야 되거든요 원래 시그널 데려오면 근데 그거 일한다고 그냥 패스해가 올라오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운도 럭키도 있고 좀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마음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알 pigeon Throw 2 2 2 2 3 .... 2 3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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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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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메이저 매도 나오고 있구요.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700억 코스피 매수 들어오고 있구요. 코스닥은 한 5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읽힌다이어 추가 버터폴리오 추가 했는데 양호한 모습이에요. 자, 약한 거 시집니다. GJ-ENM 저 처지죠. 그리고 오뚜기 약한 거 청산했습니다. 던져내고 강한대로 갈아탑니다. 일진다이어 신규매수 했는데 잘 가구요. 현재. 그 다음에 농심, LG생활건강, 현대차, 아모리퍼스픽, 현대건설, 다 양호. 자, 약한 거 시집니다. 자, 약한 거 시집니다. 자, 약한 거 시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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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강심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 옆에 잠깐 대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자동차 강심이 차 낼 수 있어요? 동그라미.. 오케이 음.. 차 옆에 댔으니까 현대건설 던진거 지금 소리 들었죠? 그죠? 추가합니다 추가 일진다야 추가합니다 비중시로 갑니다 여기 비중 서서히 줄이고 비중 신규로 일진다야 추가해 나갑니다 흠 그리고 이왕 차 옆에 댄김에 본인 포트폴리오 캡처 저한테 보내주세요 한번 더 확인합시다 되게 안바쁘면 흠흠 시장 위로 또 슥 돌아서고 있어요 화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편적이면 밑으로 깨지는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죽어 잘 어떻게 될지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한 시간 한 20분 남았죠 외국인이 계속 현물 사두르는 한 크게 걱정 안해도 돼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꺼 까진다니까 밑으로 세게 던지면 그죠? 사두르고 있는데 밑으로 박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슬슬 그냥 흔들어 흔들어제끼기만 합니다 겁주면서 그러면서 옵션 프리미엄 까지게도 만들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물 매도 확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지켜봅니다 자 연대건설 잘 끌고 와서 이제 자기실은 슬슬 하고 있고요 욕심 많이 안 부립니다 일단 5만5천권 까지 왔어요 됐죠 뭐 한 8%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7 8% 다 안 던져요 들고 있습니다 일부 자 아모레퍼스픽 던지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힐링님 조금 늦었는데 왜 이제 아까 던져야 좀 이렇게 다시 밑에서 받아놓고 하면 좋은데 슬슬 빠졌는데 던져 안하잖아 그죠? 반등 놓을 타이밍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직장인들 우리 유료회원 여러분들은 타이밍이 좀 지나가가지고 내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받는데 조금 괴리가 있잖아 팔아라 한 가격대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간격을 좁히면 돼요 안 던지라 그러잖아 그리고 아까 현대건설은 못 던져가지고 그죠? 제 소환 받은 거 위에서 촉촉을 끊고 나오고 이거 아무래도 저항권 맞아요 힐링님 현대건설 사 뜯던져 사 양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닉님이 그랬잖아. 목표치 왔네요. 어저께. 그죠? 55,000원? 목표치 왔는데 자꾸 비리비리 해요. 챙겨갑니다. 통도사 이겨서. 왜? 통도사 왜 왔어요? 너무 사생활이면 이야기 안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출근 안했습니까?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갑니까? 온갖 통밥을 굴려가지고 날려보고 있는데. 애들이 울산에 있다. 오늘 쉬는 날인가 보네요. 그러면. 위로 가고 있는 종입니까? 울산으로. 자, 힐링님. 조금씩 조금씩 몸에 배어가는 거 있을 겁니다. 뭐냐. 적절하게 올라간거 저항권에서 적절하게 안토해 놓고 챙겨 나가고 시원찮은것들은 적당하게 밀린다 싶으니까 끊어 나가고 그리고 괜찮아 보인거에 올라타니깐 괜찮은거에 올라타니깐 그거는 가려고 하고 이게 뭔가 추세라든지 지지저항 이라든지 이런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겁니다 몇개월 됐잖아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갔다가 집에 간다 이 말 아닙니까 힐링님은 거제니깐 올라간다 해야 되는데 내려간다는 것은 애들한테 보고 집으로 가고 있다 이 뜻입니까 흠흠흠흠 흠 아.. 아씨 간혹축하다 가지고 고습이 또 밀리려고 폼 잡고 있네 조금 고민이 되네요 연금있는걸 다 지르게 할까 아니면 일부 남겨둘까 조금 고민 됩니다 왜냐면 완전 포기하기에는 외국인이 자꾸 뭐 포기라는건 표현이 이상합니다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 오고 있으니깐 내일이라도 또 갈수도 있거든 그런데 선물로 휘청휘청거리면서 밑으로 쳐질수도 있으니깐 풀 베팅 다 해야 될지 약간 고민됩니다 일단 봅니다 이미 풀 베팅 되어있는 분들은 어쩔수 없고 이제 사고팔고 하고 있는 중이니깐 저항서에 따라다노래는 안전히 오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안전하게 괜찮아요 이제 오늘 눈치면 아멘 자 현대건설 맨 마지막 물량은 더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확 무너진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 들어갑니다. 내일 더 치우고 갈수록 던지기에는 현대건설이 지금 메리트가 좀 있어요. 다 던지기에는. 그래도 뭐 소량입니다. 4분의 1 5분의 1정도 밖에 안갖고 있어요. 장관에 왔기 때문에 적절하게 챙기는 겁니다. 장관에 왔기 때문에 적절하게 챙기는 거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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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밖에 나간 적도 있거든요 밥 먹으러 많이 나가죠 물론 핸드폰 계속 보면서요 지금은 이 안전자리에서 밥 먹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좀 지겹긴 지겹네요 나쁜떨으로 지겨운거 아니구요 안전자리에서 거의 꼼짝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하하 장난 아닙니다 아 이거 보여드리면 안돼 죄송합니다 보여 드릴라고 한게 아니에요 무식적으로 옆에 크게 본다고 한게 그랬어요 자 연대관 썰 와 아무리 두척 질려있어요 그죠 일진다야 우와 명심 아무리 퍼시픽은 그죠 양호하게 다시 돌아서고 있고 그만 그만 하네요 자 힐링님 굳이 운전할 때 힘들면 다 밀일이 안해도 돼요 예전보다 시장 좀 돌아서니까 계좌에 빨간게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손실난거 많이 해 나가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현대건설이 여기 이게 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끊어 먹은거 있으니까 끊어 먹은거 있으니까 불을 수 더 있잖아 그러니까 저쪽 계좌도 키운 계좌도 있는거 같고 키운 계좌껄 키운 계좌껄 다 던졌나 뭐 어쨌든 양호 웨어 전기전자 쪽으로 좀 팹니다 시장 저점 깨면서 우리 포트폴리오 큰 영향 없어 삼성 인자 하이닉스 지금 패고 있어요 시장 저점 약간 깨는 시도 나오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패고 있다 구요 그 두개만 패도 지수 약간 내려 가거든요 그죠 자 요거 보이시죠 그동안 좀 잘 갔던 전기전자 좀 뜨들 다 나머지 비슷하게 패고 있구요 강세보이는거 자동차 강세보이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여기 셀트리온 쪽 강세보이고 중국관련 여기 강세보이고 전기차 여행쪽 비교적 강세 나머지는 다 약세에요 여기 섬유우버 여기 강세 남북경협은 비교적 약세에요 비교적 형건 다음에도 할 필요없어요 대기일단 일단 얼마지 사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 넘치 300이면 300 얼마 던졌다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전부에요 저한테 보여준거 아직도 비중이 조금 어 현대건소 좀 있긴 있네 이거 보여준거 전부다 아니면 키운 계좌 더 있다 이야기해 주세요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시장이 조금 무너지거든 시장이 무너지는데 생각보다 우리 포트는 안 무너져요 아까 말했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쪽으로 패고 있어요 지금 조금 무너진다 해도 많이 무너지는게 아니라 0.21 하락입니다 횡보하던거 횡보하던 여기 구간 무너진다는 것이지 꽉 무너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2 마이너스입니다 0.12 마이너스고 지지부진한 박수 꺼내서 밑으로 쳐진다 이 뜻이에요 올라가는거 보다는 나쁜건 맞는데 양호한 정도니까 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장은 쎄 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임무 완료 잠깐만 헷갈려요 아까 500 들고 있는 데서 일부 던졌단 말입니까 그거 확실하게 표현해 주세요 현대건설 얼마 들고 있습니까 얼마어치 아까 보여준 거에서 더 던졌다 안 던졌다 시장 좀 밑으로 조금 처지는데 자 정리합니다 현대건설 300만원 지난기 놓고 매도 한 200도 던지세요 일부 갖고 있다 금지역 1 2 2 2 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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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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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 또 반등 나오고 있어요 한쪽을 안 죽인다 그랬습니다 야 힐링님 야아라 그런다 아닙니다 힐링님 듣고있음 fandom 1분 잠깐만 빨리빨리 1번 아무거나 눌러요 듣고있으면 1 듣고있다는거지 돈가진거 일단 지릅니다 어디다 지르는가 하면 잠깐만 한번만 더 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힐링님 풀타임으로 생방송하니까 좋아요 안좋아요 좋죠 잠깐만 일진다이안 마이드가 있으니까 됐고 lg생활건강 없어요 왜요 lg생활건강 있다 1번 없다 2번 빨리빨리 lg생활건강 있다 없다 2번 없다는거지 이거 돈있는거 그냥 지르세요 지금 한 2-300있죠 그냥 lg생활건강 삽니다 적당히 사고 그죠 나중에 약간 밀려도 나머지거 적당히 정리하면서 또 사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첫번째 물량 lg생활건강 삽니다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구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 이거는 못 던져가지고 올라갔고 이거는 못 던져가지고 좀 더 빠졌어 아모레는 그니까 뭐 비슷비슷하다는겁니다 되게 막 폭락하는데 못 던지면 좀 데미지 있는데 그러면 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던지라고 쌩난리 막 채팅날라갈텐데 채팅 듣고 있는데 일 때문에 못할수도 있다 그죠 어쨌든 지금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득보는것도 있고 대응못해가지고 손해보는것도 있고 그럼 쌤쌤 비슷할겁니다 근데 현대차를 왜 못가지고 있었을까 타이밍이 그러니까 완전 100% 풀타이밍으로 대응이 안되니까 막 사고팔고 할때 적절하게 사들어갈 타이밍 딱 놓쳐버리니까 올라가있으니까 못사게 이야기 안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런거 있잖아요 여기서 사 했는데 4% 막 하고 이러니까 뒤늦게 못쌌는데요 현대하면 일단 대기 이래버리면 더가면 못먹는거잖아 이 두가잖아 이 현대차 아깝죠 좀 현대차 하고 저 뭐야 와이소하고 사자마자 많이갔잖아 와이소도 한 9% 10% 갔는데 어쩔수 없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혹시 종목상담 하고 싶은거 있으면 해도 돼요 지금 가능합니다 시간 시장 안죽는다 그랬습니다 흔들흔들은 할수 있는데 밑으로 대박 깨진다 큰일났다 이랬습니까 노우 또 들어올립니다 빼는 척하다가 들어올려요 0.29밖에 안빠졌어 0.18밖에 안빠졌어 0.10 눈이 나빠가 이것도 크게 봐야되 아휴 힐링님 제가 눈이 좀 안좋거든요 농담반이에요 다음에 한적한데 전원주택 딱 이렇게 지어가지고 힐링님도 되게 늙을때까지 우리 채팅방에 계신분들 눈이 잘 안보일때까지 할거다 했잖아요 알바한명 써가지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네 양궁을 세우고 있습니다 20일 밑에 있구요 돌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눈이 안보일때 마음으로 주식을 더 바라볼수 있는 그런 상황 되면 그죠 재밌겠다 생각해봤어요 3일제약 3일제약 얼마에 샀어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번 해드릴게 하하하하 3일제약 아휴 하루종일 앉아있으니까 지겨워 죽겠어 사실 왜냐면 여기 오늘 제 방이에요 딴땐 사무실인데 오늘 방에 앉아가지고 하루종일 보니까 좁은데서 하루종일 있으니까 눈 깜깜해 아휴 3일제약 어? 38,000이면 올랐네 네 먼저 노안수술 전 안돼요 수술 눈이 문제가 있어요 수술 많이 해가지고 막막이 떨어졌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샀다면 혹시 3월 말에 샀어요? 3월 말에 샀거나 여기 지지권에서 샀다면 되게 잘했어요 물론 좀 많이 올라서 눌려주는 여기 부위에서 샀다면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 거기 샀다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매도 시그널 어느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 던질 필요는 없고 잠깐만요 자 여기가 볼린저 밴드 막혀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음봉이 세게 밀렸어 그러면 이렇게 반등도 세게 못 놓은게 원래는 정석인데 방등이 좀 나오고 있어 여기 깨지면 던지세요 다는 말고 한 3분의 1 36,000원 정도 깨지면 3분의 1 던져 나가십시오 그리고 밑으로 강하게 더 쳐지면 또 3분의 1 그리고 여기 정도 35,000원 정도는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더 쳐지면 다청산 다청산하고 또 매매하고 싶다 33,000원 33,800원 정도까지 밀리면 21선 깨지면 매도하겠다는 자신이 있으면 또 치고받고 치고받고 가능하죠 그렇게 들어간게 LG생활 건강입니다 LG생활 건강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먹고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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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잖아요 여기 20일 깨지면 던질 각오하고 들어간 겁니다 왜? 이거 비교적 고점 부위긴 하지만 화장품이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갔어요 올라가면 또 먹는 겁니다 그거 논리와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챙겨 나가야 돼요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여기 정도 이탈할 때 조금 끊어 나가는게 나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끊은게 나쁘진 않습니다 많이 올랐네 와 오늘 뭐 좋은일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다 던지면 안 돼요 이거는 밑으로 깨지면 3분의 1 정도 던지고 좀 더 쳐진다 싶으면 또 조금 더 줄였다가 그죠? 일부물량 들고 가야 돼요 현대건설을 우리가 들고 가듯이 현대건설 다 안 던졌어요 5분의 1, 4분의 1 들고 있습니다 여기 샀거든요 먹을만큼 어느 정도 먹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가는 거는 다 안 던져요 잘 가는 거는 반드시 확인하고 던져야 됩니다 우리 JJ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JCSJ 하하하 JJ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와 근데 여기서 샀다면 오 사실 올라가서 그렇지 원래 여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왜? 여기가 너무 세게 무너졌거든 반등했으면 여기 올선 안 깨고 위로 다시 재반등해야 되는데 대박 밀렸는데 여기 딱 지지 받고 한 번은 올라가잖아 그렇습니다 세게 올라가면 한 번은 리바운드 나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확 무너집니다 대체적으로 무너지려면 한 번에 확 무너지면 그거 이상한 거에요 진짜 아닙니다 셀테리온 다음 돌려가 볼까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무너지는 듯 해도 한 번은 바운드 나온다구요 그죠? 왜? 워낙 강하게 갔기 때문에 워낙 강하게 갔기 때문에 리바운드 여기서도 리바운드 한 번은 나온다구요 끌탁두케인 여기 오면 그죠? 25만원 오면 매출에 한 30만원 간 거 보여준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등등등등 나오는데 그러한 주가의 흐름들 메카니즘을 잘 알아놓으면 트레이딩하는데 도움됩니다 셀테리온은 오늘 20일권 저항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라 했는데 일단 안 밀리고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으니까 양호입니다 일단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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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무협지나 이런데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눈이 안 보이는데 완전 초고수야 바람의 소리 휙 휙 휙 몸 움직이는 소리 이것 때문에 한 칼이 쏟아버리잖아요 그죠? 무협지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한 번에 잘 안 보이지는 않겠죠 제가 눈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쪽 눈이 되게 안좋아요 수술 3번 해가지고 막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백내장 오고 막막 떨어지면 수술하면 자연적으로 오는 후유증으로 백내장 오고 백내장 렌즈 넣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고 그걸 고정시키는 눈에다 고정시키는 수술 수술 3번 이상 했는데 잘 안 보입니다 되게 잘 안 보이지는 않는데 오른쪽 눈은 조금 잘 안 보여요 왼쪽 눈은 잘 보이는 되게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0.7 정도 나오는데 오른쪽 눈은 거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되게 슬펐어요 옛날에 응 그리고 의사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오른쪽 눈 실명되면 왼쪽도 따라갑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돼요 다행이군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그래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더 잘 맞춰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야 빨갛 전부 빨갛습니다 포트폴리오 노 프라브럼이에요 전부 빨개요 아까 3 3일제약 이거 뭐 때문에 좋은지 한번 봅시다 의약품 판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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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7 9 9 9 10 10 8 10 6 10 11 12 12 11 12 12 14 17 제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리면 본인한테도 나쁜거 아닙니까 그죠 체크해 주니까 아 이거 좀 와 많이 갔다가 이제 이것은 2만원과 4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내 크게 보면요 그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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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박 뛰었다가 이제 좀 출렁출렁 하는데 왔다 갔다 좀 하겠네 4만원 이상 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포터폴리 가지고 있는거 다 빨개 아 기분좋아 파랭 프러무리한거 제꼈어 그리고 빨간걸로 다 갈아탔습니다 그거 잘 안한거에요 여러분들 아까 좀 황당해 했을겁니다 오뚜기 오전에 사라 했거든요 여기 근데 까지는거 보고 파라 그랬습니다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 아직도 0.8밖에 안빠졌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아닌거는 조져야 이제 아닌거는 던지고 가는거에다가 실어갑니다 그게 잘하는거거든요 CJ E&M 던져 붙었습니다 밑도 쳐지네 이거 시원찮아 조금 아쉽지만 손절합니다 한 2%정도 손절입니까 추가 추가 했으니까 2% 아닐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뚜기하고 CJ E&M은 손절했습니다 딴거 먹으면 되잖아 이거 먹고 있잖아 그죠 현대건설 괜찮고 야이 괜찮아 그죠 아침에 좀 안 흔들리고 이렇게 좀 유지 되었으면 더 많이 많은 물량 들고 가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55,000원 이기가 저항권 맞거든요 일부는 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을 외울게 약간 맺어놓은거 아침에 이 몸이 가 남북경에 시원찮았거든 그래서 던진 것도 좀 있어요 삼상 지방간 치료제 지방간 내가 먹어야 되네요 지방간이 있거든요 알콜성 지방간 아 별거 다 갖고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갖고 있습니다 없는거 없어요 자랑이다 아무리 퍼스픽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좀 챙겨가면서 가는데 나쁘지 않고요 현대차 들어갑니다 그냥 위로 빵 하고 뛰어서도 있으니깐요 현대차 외국계 맨도 좀 나오고 있네 근데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별로 문제 없어요 LG생활건강 여기 탄탄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맨 수술에 들어오고 있고 농심 농심 쪼끔은 지지부진한데 여기 한번 치고 올라가면 문제 없습니다 담아내기 액기스 담아내기 제가 좋아하죠 양파 그죠 담아내기 카는거 보니까 경상동 같네 아유 경상디언 하하하하 돼지도 않은 영어 하고 있어 경상도입니까 나도 막 경상도 아닙니까 농심 갈대 됐어요 농심 없는 사람 살 수 있어요 농심 역시 그죠 오뚜기에 정을 좀 줄라 했는데 역시 1등이 더 낫겠나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 겁니다 이거 탁탁탁 맞고 안 맞아 떨어져서 그렇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 오뚜기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적당히 올라가고 팔아먹고 난 다음에 농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농심이 여기 있었어 그럼 좀 늘려주면 들어갈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밑으로 쳐져 가지고 조금 지지부진 하다가 그냥 던지는 겁니다 추가 좀 해 가지고 조금 단가 낮췄다가 응 원래 하고 싶은건 농심이었어요 강하게 여기 강하게 돌파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까지만 쳐줘도 별 무리 없어요 여기서 반등 놓을 때 추가해서 끊어 놓으면 되니까 별 문제 없고 여기서 반등 강하게 나오길 기대하는데 아직까지 그만 그만 하네요 일진다이아는 수소차 관련 강하게 올랐고 좀 지지부진하게 왔으나 618 여기 오른폭에 61.8% 피보나치 지지권에서 지지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였습니다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됩니다 이거 또 필요하면 받으면 수소차 쪽으로 한번 또 매개하면 싹 들어오면 쫙 올라가면 좋은데 기대해 볼게요 혼자 하면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말 몇 마디 날라오니까 훨씬 신나 가지고 이야기 하잖아요 혼자서 하면 무슨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SNT 모티브 이거 죽여 이거 분명히 여기서 말했거든 그죠 가다가 좀 쳐지다가 다시 올라타는 이런 부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거고 삼성전자 조금 쳐져 주면 관심이 있습니다 45,000원권 적당히 보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47,000원에서 끊어 먹었거든요 여기서 사고 여기 밀리면 주가 매수하겠다 해서 여기 주가 주가 해가지고 여기 브루스 내고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이 있다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세게 밀려서 그렇지 자 포트폴리오 앞으로의 전략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유기적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면 끝내줍니다 조금 삐그덕할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삐그덕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오늘도 현재 현대건설 팔아먹고 농심추가 이런 부위에서 했거든요 위에 있잖아 상관없고 아무리 끊어먹고 일진다이야 들어갔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그만 그만 그리고 LG생활건강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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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중실어 나가고 현대차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그죠? 시원찮은건 제끼고 그렇게 하면 주도주 위주로 주력으로 갈만한 거에 쫙 집중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퍼펙트한 끝내주는 매매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십시오 시장 안죽어요 안죽습니다 자 중국 0.68 하락 일본 0.21 하락 그 다음에 미국 선물 0.25 정도 하락 큰 무리 없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0.25 받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한 0.34 빠지는 데미지 없습니다 그렇게 해외시장 분석하는 겁니다 자 지금 코스피 밑으로 쳐진 데다 대번 들어 올립니다 누가? 자 선물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자 가는 척 밑으로 빼는 척 하다가 들어 올리고 크로스 이렇게 나면 된다 그랬습니다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569개 선물 매수하면서 끌어 땡기고 현 선물 다 매수입니다 코스피 1507억 매수 양호 안죽어 그러면 잠깐만 힐링님 돈 있다 없다? 돈 있다 1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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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그라미 내지는 2번 여기가 3천 계약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별로 돈 있다? 얼마 있는데요? 앞자리만 앞자리만 빨리 바빠요 조가매매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돈이 있다 돈이 있으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음 잠깐만 아까 뭘 많이 갖고 있더라 제가 아까 좀 봤는데 휴기소 들으려면 빨리 들러야 돼요 6분입니다 14분 남았어 그렇다고 운전 조심해 조심해 가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돈 버는 것보다 운전해가 사고 나면 안 돼 큰일 나 농심이 작네 농심이 작고 현대건설하고 일진다이야 이런 거 좀 있네 농심 질러버려 그냥 휴게소 가가지고요 알겠죠? 휴게소 가고 이거 질러 그냥 있는 거 얼마 있는지 내한테 알려주고 좀 이따가 한 200 있습니까? 한 200 지루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농심 농심 질러 그냥 성격 다 나오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되게 섬세한 남자예요 회원들 포트폴리오 안에 얼마나 치사 있는지 까지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얼마 사세요 얼마 파세요 띠 끝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많이 쏠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는 거는 찔끔 들고 있고 빠지가 있는 거는 연락이 들고 있고 그거 파악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지금 다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체크해 보니까 농심이 조금 비교적 작게 갖고 있어 그래서 농심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차트도 나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한 겁니다 음 아따 힐링님 일진다야 이거 뭐 필요 왔습니까? 이는 그냥 막 바로 세리프 때 아까 보니까 6,700 산하프 때 바로 성격이 급하다 그랬죠 보기에는 그렇게 급하게 안 보이는데 그냥 조금 조곤조곤 천천히 나눠서 하는 걸 지금 성격이 안 맞습니까? 팍팍 질러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 다음에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 조금 그죠 아직 덜 다듬어져 진 부분인데 다음에 조금 잘해 버리면 완전 여성 트레이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감성 과감성 있잖아 지금 현재 손 벌벌벌벌 떨리고 그런다는 분이 있거든요 진짜로 남자도 손 떨린다 그러는데 몇백 개지 보세요 주부들은 들어놓는 사람 천지입니다 진짜로 왜 평소에 열심히 산다고 시장가면 한폭이라도 아끼려고 막 가동가동 하다가 몇백씩 날라가고 몇천씩 눈앞에서 날라가 보세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손절이 안되는 겁니다 손절해야 되는데 잠 못자겠다 해서 구름이다 30% 까져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들고 있는다고 안 올라가거든요 겁나가지고 들고 있는다고 안 올라간다고 11님 바빠요 휴게소 세우지 말고 갓길에 세우고 사 그냥 이거 20만 20만 29만원 갓길에 세우고 사세요 금방 한건 됩니다 왜 시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싫고 넘어갑니다 그냥 죽을려면요 시장이 죽을려면 선물이 또 이렇게 안 끌어 땡겨요 외국인이 신나게 얼마 던진 줄 알아요 2400개학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500개학 부러싸니까 3000개학 당겼어 그러니까 죽이고 쉽지 않을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안 죽여요 0.14 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코스피 코스닥은 풀었습니다 0.0입니다 그만 그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쫄 거 없어요 그냥 사고 홀딩해가 넘어갑니다 프로그램 9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돈 좀 벌게 해 드려야 제가 쏙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요새 지금 요새 그래도 차근차근차근차근 그죠 플러스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질 짧게 하고 먹는 거 먹는 거 손질보다 좀 더 크게 길게 먹어 나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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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가다 보면 어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플러스 그런 상황 나옵니다 그리고 닥터 케이 특기가 먹은 놈 먹고 먹고 또 먹고 니까 팬 놈 또 패는 거니까 그거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먹는 횟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지금 장은 좋은 거예요 그 앞전장에서 조금 시원찮아서 그렇지 제가 하락장에서도 수익률 80% 넘게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닥터 케이 대표 선수 지금은 집을 나갔지만 하하하 그 하락장에서도 대형 우량주 가지고 100% 수익 내게 옆에서 코치한 사람입니다 어느 구간 여기 구간 개박살나는 구간에 현금 100%는 내보내 가지고 다 피하게 만들고요 여기서 하면 당연했습니다 여기서 하노이 하노이 캔슬 딱 되는 바람에 현대건설하고 조금 타격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100% 없습니다 그죠 먹은거는 수도 없이 있어요 사악 해가지고 대우조선에 7% 8% 먹고 그 다음날 20% 날라가고 그죠 언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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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고 팔아먹고 여기 다시 샀는데 20% 날라가고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해가지고 보름도 안되고 20% 먹고요 언제 여기 여기 여기서 사하해가 20% 먹었습니다 55만원 나머지 이야기하면 입 아파요 너무 많아가지고 녹화방송 다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셔서 한번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샀다 됐고 현대건설 손실번것도 복수하고 있잖아 5만천원에 사가지고 5만5천원에 팔고 있잖아 그죠 4천원 먹었으면 됐죠 그죠 몇프로입니까 4천원 같으면 7% 넘지 않습니까 LG생활건강 10% 가까이 먹고 여기서 사서 10% 가까이 먹고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한번 팔아먹었다고 끝 아닙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현대건설 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뭐 딴게 아니라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 붙여주시니까 입 꽉 다물고 있다가 원래 제가 말이 좀 많거든요 투머치토크입니다 그래 입이 지금 말 안하고 있다가 보물이 터져서 좀 그러는데 그죠 그 시장에 주도주가 어디다 는걸 잘 포착하면 수익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되게 어려운 시장은 좀 지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가고 싶었거든 토로 내기입니다 토로 내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갈 가능성 훨씬 있습니다 예전에 3월 이전보다는 훨씬 전망이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과의 무역전쟁 잘 협상될 가능성 제법 있고 그 다음에 북미간의 관계 악화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게 우리 한국과 미국이 또 서로서로 또 북한도 완전 날선 대립으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 펀드멘털 그렇게 나빠질 게 없어요 다만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한번씩 나오는 이슈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시장은 없습니다 어느 때나 항상 좋은 점도 상존하고 있고 안 좋은 점도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많이 해소 됐고요 잘하면 금리 인하할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인하까지 가면 별로입니다 솔직히 그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인정해 버리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적어도 올리진 않겠다 그것만 해도 일단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는 거 하나 풀렸고요 미국 중국 박터지게 싸우던 거 봉합되기 직전이니까 그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수 관련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강하게 갈 때는 지수 관련 대형 우량주가 강하게 갑니다 지수가 막 혼두세고 하락장일 때는 개별주 장세입니다 어느 특정 테마나 개별주가 막막 움직인 것만 움직이고 대체적인 업종 대표주들은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지수가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되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반등하려고 힘내고 있죠 그러면 업종 대표주 위주 우량주 위주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테마주나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현대건설 LG생활건강 아모레포스픽 농심 이거 다 우량주거든요 그게다가 일진다이아 약간 테마성 있는 수소차테마 하나 딱 들어가주는 이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이면 양호한거죠 앞전엔 삼성전자 잘 팔아먹고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여기서 이제 또 매도타이밍 넣은거 적절하게 끊어가고 삼성전자 눌려주고 하면 그쪽을 또 전기전자 IT쪽으로 하나 또 편입해 주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포트폴리오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거죠 자아 풀타임 방송 처음 해보는거 같은데 그죠 생방송 말이죠 오늘은 어 방송을 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일단 풀로 생방송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되신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눌러 놓으시구요 무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구요 어 로 로 체크 받고 싶으시면 리딩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꼭 어느 분한테 혼자 지칭한거 아닙니다 듣고 계신 분들 그렇게 참고하실 분 계시면 참고하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다 시장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도움 필요하다면 트레이너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보십시오 방송 다 올려놨으니까 검증해보시고 좋은 트레이너 한 명 필요합니다 분명히 제가 그 역할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신있게 배움의 끝은 끝이 없구요 트레이닝은 멈추면 안되는 겁니다 1,6급 성악과들 있죠 계속 레슨 받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선배 선배라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경험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배울게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아낌없이 자신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 이제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뭐 그만 그만 하네요 그죠 적당히 차격 실현 낸 아무리 퍼시픽 뭐 또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했거든요 추가 매수했고 딱 단가보다 약간 위에 다시 올라왔으니까 손실 없잖아 여기서 실컷 챙겨먹고 다시 추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거기 인것까지 왔어요 나머지 종목들 다 지지해야 될 선 다 잘 지지하고 있고 양호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시 이런 이것은 이 눈에 줄을 넣으세요 Record 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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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시효과 들어갔고 어차피 시간 좀 있습니다. 제이님 뭐 궁금한거 있으면 꼭 종목 아니라도 종목도 괜찮구요 궁금한거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내용 있으면 말씀드려 볼게요 8분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변동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갖다가 물러 Salt 1 3 4 5 5 6 10 11 12 12 12 자 다른 분도 종목상담 가능합니다 종목상담 이라든지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가능해요 없나 보네요 그러면 노영란님이 YOM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가지고 계십니까 YOM 가지고 계시면 단가 언제 샀는지 남겨보시고요 처음부터 한숨 쉬는 거 보면 뭐라고 나올지는 대충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안 좋아요 하락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 근데 가지고 계시다 안 가지고 계시다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16,684원 와 훌났죠 안 좋아요 지금 몇 토막 났습니까 그쵸 반토막 정도 났다 반토막 넘게 났네 반토막 비슷하게 났죠 안좋아요 안좋은건 저는 확실하게 안좋다 이야기합니다 자 왜 안좋느냐 왜 안좋느냐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주식은 이거 비슷한거 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꼭 그렇다는건 아닌데 이거 비슷한게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그쵸 이렇게 하락 추세 아닙니까 여기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무너졌거든요 이거보다 더 모양 더 지주분한거 아닙니까 그쵸 더 심하게 무너지고 제대로 반등 한번 못하고 반등 한번 했다 그대로 다 무너졌거든요 안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를 하십시오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그쵸 중요 지지저항인데 여기가서 튕겨 내려오고 있죠 오늘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고 있죠 저항권에 지금 봉착인겁니다 7790원은 저항권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도 쉬운차는데 가다가 확 밀렸거든요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밑으로 더 올라가면 모르겠으나 밑으로 쳐지면 안좋거든요 안좋습니다 결론은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본인 본전은 갈 확률이 아주 아주 낮습니다 16700원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16700권 아닙니까 어느 권역에서 샀습니까 여기 권역입니까 여기 권역입니까 여기 권역입니까 여기 권역 말고는 살만한 자리 한군데도 없습니다 본인이 샀던 가격대 물타고 물타고 했는가 몰라도 주식은 언제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요 이렇게 우상량 할 때 해야 돼요 이렇게 우상량 할 때 그것도 여기 꼭대기 사는게 아니라 돌파 초기에 이럴때 해야 돼요 이럴때 근데 언제 샀는지 몰라도 여기서 샀는지 여기서 샀는지 여기 샀는지 몰라도 살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50조 같으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죠 16만원에 90만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80만원 다행인 겁니다 다행인 거예요 안 좋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됩니다 강하게 반등 못하고 밑으로 쳐지면 안 좋아진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되게 많이 갔었네 가다가 윗골이 막 달아 붙네 뭐하는게 삽니까 승려우보 YOM 자 매도 시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매도 했었어야죠 오늘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밀리는 거 보면 던져야 돼요 그럼 여기를 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얼마? 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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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추가 하락 안 했어요 백원 같으면 그죠 그죠 그럼 뭐 한 일점 몇 프로밖에 안 되긴 안 되는데 내일이라도 7천원 깨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타이트하게 하는 걸 겁니다 7천원 깨면 곤란하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좀 더 지켜보시고요 위로 올라가도 여기 첩첩히 저항이 지금 산재하고 있거든요 7천원 깨면 안 된다 7천원 깨면 매도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는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기관에 아무것도 없는 거 기관에 관심 따위 없는 종목입니다 그죠 닥트K가 주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기관에 구입 쌍거리 들어오고 있어요 보세요 아모레퍼스픽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막 사들어옵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관에 구입 막 사들어온다고 현대건설 보십시오 기관이 막 사들어와 외국인하고 이틀동안 같이 들어오고 현대차 뭐 기관이 막 사들어오네 이런 기관에 구입에 관심이 있는 종목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감했습니다 그만 그만하게 끝났네요 그죠 별 무리 없이 끝났어요 시장은 양봉으로 마감 더 땡기면서 끝냈습니다 선물 확 땡기면서 2400개 던지다가 1300개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700개 가까이 정도 확 땡기면서 끝냈어요 안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그것도 맞았어요 왔다 갔다 흔들지 몰라도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죽어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왜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사나가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침에 자기들이 막 사가고 있는데 밑으로 박살낸다 자기가 사온거 조지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아침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중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코스피 코스닥 다 양호하게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풀타임으로 생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다른 때는 아침에 1시간 방송하고 카톡으로 리딩 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풀타임으로 한번 생방송으로 방송 한번 해 봤습니다 조금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같이 방송 잘 들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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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좀 됐지 뭐. 그쵸? 이러면 된거 아닙니까? 다 뻘겄네. 그럼 됐죠. 와 CJ E&M하고 좀 땡기긴 땡겼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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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힐링님 대게는 다와 가십니까 아니면 울산에 다와 가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 2시간 걸린다 했는데 아마 도착했지 않을까 아니면 다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구요 아 좀 힘들었어요 하루종일 풀타임으로 생방송하는 것도 힘드네요 체력이 체력이 좀 필요하네요 그죠 자 고생 많았구요 크게 무리 없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적당히 잘 아 꾸려서 가면 아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 왔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측이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힘 빠졌다 나도 기겨서 내려가는 거 맞네 이제 갔다 가는 길이네요 그죠 조심해 들어가시고 아 시장판단 틀리지 않았다 시장의 주도업종군 틀리지 않는다 난 누구다 닥터케이다 암 닥터케이야 자 구독하시고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 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